황토기 황토기 김동리 네 이놈! 그 새뼈같은 주먹으로 저 산을 한번 울려 세워봐라! 여섯 번, 일곱 번, 득보는 몇 번이든지 늘 마찬가지 내 한 주먹 번뜩하면을 되풀이하며 뛰어들어서 억쇠의 면상과 목과 가슴과 허리를 힘껏 지르는 것이었으나 그때마다 억쇠는 간단한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내었을 뿐 적극적으로 득보에게 주먹질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득보에게 같이 주먹질하지 않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것이 그지없이 즐겁고 만족한 모양으로 상반신이 거진 피투성이가 되도록 종시 큰 소리로 껄껄껄 홍소만을 터뜨리고 서 있는 것이었다 득보는 더욱 힘이 솟아오르는 듯 주먹질과 함께 발길질도 시작하는 것이었다 득보의 발길이 번번이 억쇠의 아랫배와 넓적다리 즈음에 와닿는 것으로 보아 그 겨냥이 무엇이라는 것을 억쇠도 곧 짐작하였고 그래서 그의 발길만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도 그 옛날에 풍세란 새가 있었나니 죽역삼철리 닐리 릴럴 시구야 지와자자 저절 시구 득보는 입에 하나 가득 찬 피거품을 문 채 이렇게 목청을 뽑으며 덩실거리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 억쇠는 피로 물든 장승처럼 뻣뻣이 서서 뛰어들어온 득보의 주먹질과 발길을 받아낼 뿐이었다 득보의 네 번째 발길이 억쇠의 국부를 건드렸을 때 그는 한순간 그 자리에 퍽 꿇어질 뻔하다가 겨우 한쪽 발로 득보의 목을 후려 안으며 어깨를 속을 수 있었다 이놈아! 산골이 쩌러렁 울리는 억쇠의 목소리였다 이리하여 한 덩어리로 어우러진 그들의 입에서는 어느덧 노래도 웃음소리도 동시에 뚝 끊어지고 다만 찌근거리는 숨소리가 뿌득뿌득 밀려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근육과 근육 부딛는 소리만이 났다 두 사람의 코에서는 거의 동시에 피가 주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에도 핏물이 돌고 목으로도 피가 터져나왔다 그 차에 땀으로 번질번질하던 두 사람의 낱과 어깨와 가슴은 어느덧 아주 피투성이로 변해버렸다 득보가 억쇠의 아래턱을 치지르며 막 몸을 옆으로 빼려는 순간이었다 억쇠의 힘을 다한 바른편 주먹이 득보의 왼쪽 갈비뼈 밑에 벼락을 쳤다 갈비뼈 밑에 억쇠의 모진 주먹을 맞은 득보는 갑자기 얼굴이 아주 잿빛이 되어 뒤로 비실비실 몇 걸음 물러나가다 그대로 모래 위에 꼬부라져버린다 억쇠의 목과 입구가 코에서도 다시 피가 쏟아졌다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아래턱을 받쳐 피를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있다 말고 도련히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는 길로 또 한 번 와락 득보에게로 달려들어 쓰러져 있는 그의 바른편 어깨를 물어떼었다 어깨에 살이 떨어지며 시뻘건 피가 팔꿈치까지 주르르 흘러내리자 득보는 몸을 좀 꿈쩍이었으나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뻗어 누워있는 것이었다 억쇠는 입에 든 득보의 어깻살을 질겅질겅 씹다 벌건 핏덩어리를 입에서 뱉어내고 그리고는 다시 술항아리를 기울여 술을 몇 사발 마시고는 쓰러져버렸다 누구의 입에서 항복이 나온 것도 아니오 어느 쪽에서 쉬기를 청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은 듯이 늘어지고 잠든 듯이 자빠졌으나 아주 숨통이 멎은 것도 아니오 정말 평온한 잠이 든 것도 아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